그룹 데이식스, day6, 가 도발한다. 데이식스 소속사. jyp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슛 미, 유. ph 파트 1 샘플러 영상을 공개했다. 수록곡별. 30초 분량의 맛보기 음원이다. 타이틀곡 슛. 믿은 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사운드로 이뤄졌다. 30초. 서로를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만 가. 그래날. 40. 너의 블랙 블랙 블랙. 얼마든지 맞아줄게 원한게 이거라면 저스트 슛. 티미슛 미 나를 향해 싸뱅 이라는 도발적인 가사는 강렬하고도 의미심장한 느낌을 전한다. 30초. 슛 미 등 4개의 리듬을 접목시킨 곡으로 감. 정이 격해지며 서로에게 쏘아대는 순간을 그려낸 가사다. 30초. 연인은 물론 타인과의 갈등 공격 상처 등을 녹여내. 30초. 다고 데이식스의 세번째 미니앨범 슛 미. 뉴스 파트 1는 오는 26일 발매된다. 김애나 기자 사진능. JYP 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이츠 TV 리포트.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.